경호쇼를 빛낸 게스트들이 총출동합니다. 경호쇼라는 진흙 속에서 재발견한 보석 오창석 작가는 물론 박지훈 변호사 대 김성수 특론가의 리벤지 매치 2탄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성수대로 김지혜 변호사도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분의 기운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난 자카지 내 박자 위에서 래퍼 넉살에 축하 고면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저희와 꿀케미를 자랑할 특급 게스트도 숨어있습니다. 이분 드디어 나오는 거네요. 이분 드디어 나오는 거야? 누구야 누구야. 폭풍 입담에 썰려나갈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당장 신청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한데요. 참가자 모두의 이름, 연락처, 신청인원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녹음방송으로 선보인 절제된 개그에 살짝 아쉬웠다면 8월 24일 경기왕쇼 공개방송과 함께 무편집 주디지역에 빠져봅시다. 녹아듭니다. 녹아듭니다.